마트에서 싱싱한 과일을 구매하기 위해 살펴보곤 하죠.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과일을 바꿔치기하는 손님을 목격했다는 사연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마트에 과일을 사러 간 글쓴이 A씨는 과일 코너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여성을 봤다고 합니다. 여성은 오렌지 상자 두 박스를 바닥에 내려두고는 하나를 하나를 만져보고 있었다는데요. 두 박스를 비교해가며 알이 더 크고 싱싱해 보이는 것만 골라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오렌지를 코에 들이대며 냄새를 맡아보고 손으로 꾹꾹 눌러보기까지 했다는데요. 다른 손님들이 이런 과일을 사갈 것을 생각하면 매우 비위생적인 행동이죠. 이에 글쓴이가 다가가 과일을 이렇게 골라내면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여성은 되래? 왜요? 내 돈 주고 좋은 걸로 골라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따져물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럼 그쪽도 좋은 걸로 골라가라며 다시 오렌지를 열심히 골라 담았다는데요. A씨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처음 겪어봤다며 이런 회원은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과일 코너에 직원을 한 명씩 배치해둬야 한다고 여성을 비판했는데요. 다만 해당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돼 연간 3만원에서 8만원까지 내기도 하기에 일부 네티즌들은 연회비까지 내면서 물건 구매하는데 저 정도는 누려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